키워드로 살펴보는 법률 용어 풀이, 법용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용어는요. 바로 상계라는 단어입니다. 소송 중에 우리가 상계한다, 상계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상계라는 말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상계, 상계 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계라는 것은 오늘 법률 용어, 법용위에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계라는 것은 채권자, 돈 받을 사람과 채무자, 돈 줘야 될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채권 채무를 대등에게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저의 동료 A에게 주어야 할 돈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A로부터 제가 또 받아야 할 돈이 5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보통은 양쪽이 10만 원과 5만 원을 서로 각각 주고받고 이렇게 되면은 무의미한 돈이 회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서로 10만 원을 줬다가 다시 5만 원 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줘야 할 돈 10만 원으로부터 제가 받아야 할 돈 5만 원을 빼고 빼고 남은 빚이 5만 원만 남은 걸로 정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계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 일단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서로 뭔가 주고받을 게 있을 때 그걸 무의미하게 돈을 회전시키거나 이렇게 채무를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해보자 라는 취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요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네. 상계라고 하면 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주고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계해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함도 있는데요. 민법이 먼저 상계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에서는 상계의 요건에 관해서 일단 같은 종류의 채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현금과 현금은 상계 가능합니다. 즉 금전채권과 금전채권은 상계 가능하지만 금전채권과 부동산 관련 채권 이런 건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채권이 모두 이행기에 도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쪽의 채권은 아직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아서 나 아직 돈 갚으려면 시간 좀 남았어 라고 마음 좀 푸근하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상계 이렇게 해서 뜻하지 않게 채무가 변제된 것처럼 처리되는 건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법이 민법 제492조가 이야기하는 상계 요건을 모두 충족된 것을 두고 상계적상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상계에 적절한 상태가 되었다는 표현인데요. 상계적상된 채권의 효과는 상계적상된 시점 서로 상계가 가능했던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채무가 대등에게 해서 소멸된 것으로 되는 거고요. 따라서 상계적상이 된 시점 이후에 해당 금액분에 대해서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좀 들어보니까 상계라는 게 사실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아니면 굳이 상계라고 엄격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계의 상계의 이 말 자체도 좀 어색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상계는 대등에게 해서 퉁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퉁친다 이런 표현이죠. 이 때문에 상계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널리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계는 서로 계약이 아니고 한 사람이 그냥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상계할게 대등에게 해서 퉁칠게 이렇게 하면 상계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상계가 인정되는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편하기 때문이죠. 무의미하게 돈이 여러 번 회전되는 이유를 막고요. 이게 현상을 막고 서로 같은 대등에게서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점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당사자 중에 일방의 자력이 악화되거나 파산 상태가 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한쪽에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게 되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상대방이 굉장히 자력이 악화되어 있는데 내가 먼저 10만 원 갖다 주면 다시 5만 원이 돌아올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얼른 상계해버려서 가장 최고의 담보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 의미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상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